이거 많이 힘들지? 다이어트! 나도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.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면 내가 지금 6개월 됐거든? 촬영한 지? 맨날 밤을 새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. 하루에 거의 19시간, 20시간 깨 있어. 깨 시간 정도 자거든. 그럼 힘들지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쭉쭉 빠져. 너무 힘드니까. 나는 20시간 동안 계속 먹는 거야. 역시 파워가 모두. 잠을 자줘야 살이 빠진 거죠. 그래서 이력이 간 떨어지게 촬영 중이야. 맞아, 나 간 떨어지는 동거라고 지금 촬영하고 있어, 드라마 촬영. 이제 한 달 반 뒤쯤에 방송을 하거든? 동거를 한다고? 동거를 해, 내가. 간 떨어지게? 어. 왜 간이 떨어져 그러면? 아, 그게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? 어, 무서워서. 구미호랑 동거를 하는 거거든. 또 누구 나와 거기? 거기 장기용. 아, 그 사람이 구미호구나? 어, 그 사람이 구미호야. 혜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율이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미 베이커. 맞아. 구미호를 이렇게 뿜방 시켜버리잖아.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.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대. 아, 진짜로? 어, 내가 방송반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. 아, 진짜? 어릴 때 리더십 준거 자료가 있다고. 뭐야, 저게. 뭐야, 이제 6학년을 마치면. 아, 저 일기를 쓴 거야? 나를 부를 수 있는 타이틀도 많았던 것 같다. 방송부, 신문부, 그리고 전교회장까지. 우와, 전교회장이었어? 워낙 하는 일이 많았던 탓에 모든 일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크다.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고 섭섭하다. 야, 이게 6학년 때 쓴 글이야? 자기 자랑선해? 그러니까, 그 6학년들끼리 만드는 그런. 책이, 이렇게 졸업생들 책이 있지. 맞아, 맞아. 그래서 한 명씩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적는 거였는데. 난 정말 적은 거야. 아니, 근데 전교회장이었어? 나 전교회장이었어. 우와, 뭘로? 난 거의 매년 반장하고. 반장 못 되면 부반장하고. 애들이 추천해준 거야, 반장하면. 난 이혜리를 추천합니다. 난 내가 한다 그랬어. 아,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었네. 나는 늘 이런 간투를 좀 좋아해줬어가지고. 간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. 간투를 그 왕관의 무게. 그치. 왕관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. 그러면 그 반장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반장 될 때? 나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3월 1일부터 난 반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. 아, 애들한테? 사전 선거 운동 아니야? 그치. 사전 선거 운동을 먼저 하는 거야. 나는 얘들아, 반장을 할 거야. 넌 나를 뽑아야 돼. 그래야지 우리 반이 잘 될 수가 있고. 왜 그렇게 반장을 하려고? 학교에서 월급이 나와? 왜 그 정도로 반장을 하려고? 반장을 하면 좋은 게. 그러게. 아, 그래도 부모님들은 좋아하지. 또 우리 딸 반장이고 하면. 로제는 프로 아는 척 너? 아는 척. 맞아. 어, 이게 무슨 글이 올라왔어. 작년인가? 재작년.